자 오늘 팔뚝킹 우리 박계수 양이 킹유의 킹이 될 수 있을지 각각이 지키지길 바라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특집 팔뚝킹 우승자에게는 트로피 그리고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팔뚝킹은 서울대표 권하사 나의 장림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운데로 팔뚝킹 트로피와 그리고 분석으로는 박혜빈씨가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주 연속 스타 사제를 부르기 코너 주차할 수 없는 길을 가진 순환별들의 전쟁 스타킹 스타 육승 프로젝트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첫 주 웨이브 트로트 신동 남성윤윤과 대결에서 1승 그리고 둘째 수 새로운 1승으로 전하는 황선초대학교 가열금 승인과의 뜨거운 대결에서 우리 황유성 김지수 딜 수 있으면 축하합니다 황강일 승선생 2승을 차지한 상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황유성을 향해 달려온 황유성 김지수 커플을 큰 박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최신 기상은 위스터벤벤인 황영 최신 기상은 위스터벤인 황영 최신 기상은 위스터벤인 황영 최신 기상은 위스터벤인 황영 최신 기상은 위스터벤인 황영 어디 봐도 열정적인 눈빛과 무대 우리가 진정한 2승이의 진행공이다 키워주세요 이승의 빛나는 황유성 김수수 커플의 열정의 댄스 열정의 댄스 스카우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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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사가 쫓기기 스카우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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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인 그 바니에 이기 이승혜 주인공입니다. 선진 씨는 어떤 일관리도 그냥 멋있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호동이 형 안 보고 싶었어요? 연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안 보고 싶었죠? 제가 여유가 없었다. 우리 재수 형은 주변에서 엄청난 축하를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친구들도 되게 응원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세 번째 무대입니다. 3년승. 3년승에 도전한다는 것은 오늘 이기든 지든 마지막 무대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하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작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무대를 예상하면 됩니까? 3년승이자 마지막 무대인데 저희가 처음 댄스포츠를 접했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났고 그리고 댄스포츠 쑥나무들이 저희 무대를 보면서 꼭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멋진 선수로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왔어요. 환상적인 편안한 무대!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나요? 네! 다운라리! 네! 컵박수가 필요합니다! 베이틀탄 스포츠 커플이 듬작합니다! 귀엽지만 카리스마인더 부모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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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